안녕하십니까 구현강사 최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산문 마지막 강 12강에 박태보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었죠. 고전산문도. 중간에 갈래복합하고 같이 진행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자 마지막 강입니다. 여기는 이 박태보전도 지금까지는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여기 있는 이 소설은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지금 그르는 작품이라서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서 역사가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실제 소설보다는 역사적 요소가 좀 더 강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종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숙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렇죠. 예 인연왕호하고 당연히 장이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이빈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예 인연왕호를 폐위시켜요. 숙종이. 그래서 장이빈을 이제 중전으로 올리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상소문을 신하들이 써서 보내게 되고 그 상소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숙종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잡아드리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박태보가 모든 걸 다 뒤집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사가 나장을 건드리고 금원 밖에 나와서 소리쳤다. 여기서 이제 도사라는 건 도사는 관직 이름인데 근부도사라 그래서 근부도사 의근부도사 근부도사라 그래서 이게 도수를 펼치는 도사가 아니에요. 이거 관직입니다. 관직. 관직 이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누구를 잡으러 가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수사관 뭐 경찰이나 검찰 뭐 얘기하는 거겠죠. 도사가 나장을 건드리고 금원 밖에 나와서 크게 소렸다. 지필한 박태보는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뭘 지필했냐면 아까던 것처럼 상소문을 지필했었는데 그 상소문을 지필한 박태보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박태보 잡으러 한 거죠. 공이 여러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도다. 이때 여기는 이 공이 결국 여기는 이 박태보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여러 사람 중에 일어나서 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고 스스로 큰 칼을 가져다 쓰고 망건과 담뱃대를 종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져다가 모친에게 드려라. 자 이것을 가져다 모친에게 드려라 이 말은 결국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쓰던 물건을 엄마한테 보내는 건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글이 갈게. 하고 띠와 부채를 소매에 넣었는데 큰 몸놀림은 편안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며 걸음걸이도 조용했다. 자 그러면 그 몸놀림이 편안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조용했다는 건 그만큼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침착하고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이인협, 조대수, 김몽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이인협, 조대수, 김몽신 이거 다 박태보와 같이 상소문을 썼던 사람들. 이 무슨 때인가? 자네 어찌 혼자 담당할까? 우리도 당당히 같이 들어갈 것이라. 박태보, 콩이 말하기를. 자네들은 함께 들어갈 의의가 무엇인가? 쓰고 짓고 쓰기는 내가 다 한 것이라. 그러면 결국에 야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다 내가 쓴 거다라고 해서 자신 혼자 스스로, 자신 혼자 지금 여기서 책임을 지려하고 있어요. 책임을 지려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한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기를 원정을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 제발 서로 의논하세요 하였으나. 그러면 여기서 원정을 장차 어떻게 하냐 할 때 원정은 뭐냐면 원정은 사정을 하소연하는 거야. 이렇게 뭐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래? 야 의논하자. 그랬더니 내 원정은 내가 할 것인데 어찌 의논하리요? 차라리 혼자 죽을지언정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하리요? 내 마음은 이미 정하시니 자네들은 염려 말게. 그러니까 내가 나 죽겠다. 그러니까 이 돈이 소매를 잡고 말하기를 태보야. 어찌 그리 경솔한가? 박태보, 콩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웃으며 말하기를.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죽기를 바라리요? 자, 죽기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의연한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연한 태도. 우습다. 영감의 말이야. 내가 마음을 한 번 정하였으니 어찌 죽기를 무서워하리요? 하고는 드디어 들어가니. 국문장 바깥에 있던 오두인 공과 이세화 공이 여기서 오두인, 이세화 엄청 많이 나오죠? 박태보 공을 오는 고동을 보고 말했다. 슬프다. 우리는 벼슬이 녹고 늙어서 죽게 되었으니 한 번 죽어서 나라의 은혜를 갚음이 후회할 것이지만 자네는 젊고 명망이 있으며 집에 두 노친이 계시니 헛되이 죽는 의리가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 자네, 이제 원정을 잘하여 다 우리에게 미루고 살돌이를 생각하시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루라고 한 거야. 그래야지 않으면 면치 못할 것이니. 원정을 같이 의논하면 어떠한가? 야, 우리한테 안 밀어라. 우리는 지금 살 여한이 없다. 그랬더니 박태보 공이 이렇게 말했다. 영감께서는 그런 말씀 마오소서. 자, 그런 말씀 말래요. 내 원정을 어찌 영감의 말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이르러 축을 따름이지 어찌 기교를 짜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어찌 변하겠습니까? 자, 이 대화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야, 너 혼자 어떡하려고 해? 그랬더니 자기 혼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의연한 자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박태보 공의 말씀과 기운이 더욱 강하고 정신은 더욱 강렬하니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다 이런 걸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죠. 그죠? 서술자 개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갈게. 이어 코 들어가니 문랑이 상 아래 서서 큰 소리로 문목을 읽었다. 상소 중에 핑계하여 거짓말을 꾸민다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설사 내전에서 과실이 있은 듯 꿈을 말한 것이니 말실수에 불과하고 실제 일로 드러난 것이 아님의 적바람에 망극한 죄명을 실은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지금 이거 뭐냐면 하나하나 지금 얘가 상소문에 나왔던 내용을 상소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서 조목조목 따져서 물어보고 있어요. 따져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이거 무슨 말이냐 다 그러니까 핑계하여 거짓말을 꾸민다 여기서부터 이게 상소문 내용이죠. 작은 땀벨에 쳐져 있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소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 문낭이란 사람이 자, 문낭이 물어봤어. 여기 작은 땀벨에 쳐져 있는 건 다 상소문의 내용이야. 상소문을 인용한 거야. 자, 핑계하여 거짓을 꾸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한 말은 중전이 거짓말을 했다는데 거짓말을 했다는데 도대체 그건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한 거고 설사 내전에서 과실이 있은 듯 꿈을 말한 것이니 말실수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전이란 것은 누구냐 하면 기존의 중전이니까 인연왕후 얘기하는 겁니다. 인연왕후 인연왕후가 이렇게 얘기한 건 다 거짓말 저 다시 말실수에 불과하는데 실제로 일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 적발에 망흑한 제명을 씌운다는 것은 또 망흑한 제명을 씌운다고 했고요. 서로 다투어 서로 핍박한다는 것은 결국 그냥 인연왕후와 장희빈 사이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 몸의 사심을 따른다 하는 것은 숙종이 사사롭게 누구를 장희빈을 따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한 몸이 사심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왕 숙종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숙종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누가 가르치더냐 이런 음용한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이러한 흉한 상소는 누가 덜부로 의논하였으며 누가 상소를 주장하고 임금을 배반하고 죄상을 드러난 사람들을 위해 절개를 세우고자 했느냐 숨기지 말고 바로 아래라 라고 얘기했어.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했냐고 추궁하고 있는 거야. 자 문목이 다 읽으니 문목이 다 읽으니 상이 여기서 상이란 건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이 나장으로 하여금 어깨에 몽둥이로 가로지르고 어미무르라 하였다. 박태복 홍이 어깃을 여미고 기운을 낮추어 소리를 조용히 하며 아래였다. 이미 문목으로 물으시니 바로 아래겠습니다. 이때 상이 말했어. 내가 어찌 임금을 없인기는 부도를 하였느냐 내가 어찌 임금이 한 말을 허망하다고 하였냐 임금이 한 말을 왜 잘못했냐고 지적했냐 이거야. 그랬더니 신이 어찌 임금을 없인 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은 내정께서 비록 언어의 과실이 있으나 적발해 큰 죄를 주시기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어의 과실이 있으나 이걸 적발해가지고 큰 죄를 주시는 거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데 그러면 이건 결국에 인현황후에 대한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왕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한간에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에 가장이 치우쳐서 집안이 다스려지기를 잘못하여 가정의 도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혹 그러하실까 싶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기서 왕에게 충원을 하여 사건을 바로 잡으려 한 거야. 바로 잡으려 했어요. 자 분명히 이제 왕께서 잘못한 거다.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나라가 망할까 두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문목에 대한 대답을 두어 가지 했는데 박태봉이 조금 더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는 상이 크게 노하여 죄인을 어자 가까이 오게 하고는 크게 소리쳐서 하교하였다.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잡을 총애하다가 참소를 믿어서 죄 없는 내전을 패한다는 말이냐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자를 고발한 이 한강같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박태봉에게 화를 내고 있지요. 조그만 놈이 전에도 나를 거스리고 힘들게 하던 놈이 내 놈이 아니냐 내가 너를 깊이 미워하였으나 특별히 분노를 참아 내 머리를 베지 않았더니 오늘 또 네가 나를 욕보이는구나 간특한 부인을 위하여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간특한 부인이란 것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기존의 충전이었던 인연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연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방자하니 흉한 반역이 아니냐고 했더니 박태공 공의 아래였어 군신과 부자는 의의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있냐면 유교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어요. 유교적 가치 유교적 가치야 전하께서 어찌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임금과 아버지가 비록 같지 않지만 충과 효는 다름이 없습니다. 아비가 만일 어미를 내치면 자식된 자로서 간하겠습니까? 순순히 듣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을 하셔서 충군께서 장차 기울어지게 되니 신하의 자가 죽게를 무릅쓰고 간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찌 전하를 배반하고 충궁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충궁을 위한 것이 곧 전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여기는 인연왕, 즉 충궁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국가, 임금과 국가를 위한 충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한 물건은 바로 배워도 안 될 것이 없다. 원정 받지 않을 것이니 바로 엄한 영벌을 내리라 하니 우의정 김덕원이 아래였어. 원정을 받지 않고 때리기를 먼저 하면 나중에 패단이 매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봐라. 이런 흉물을 두고 문초하여 진술받기를 어찌 기다리겠는가. 그러니까 진술을 어찌 기다리냐. 그냥 죽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건 뭐냐면 절차에 벗어나는 형을 내렸어. 형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만큼 지금 여기서 화가 몹시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화가 몹시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화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형벌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결론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죽이진 않냐고 박태보를 뭐 하게 되냐면 박태보를 귀양을 보냅니다. 알겠죠? 귀양. 그래서 이제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후 내용이 그래서 박태보를 귀양 보내요. 그런데 귀양 중에 사망합니다. 귀양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희빈의 잘못으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 박태보의 아들이었던 박태보의 아들이었던 박세당을 불러서 아, 아니지, 아니지. 박태보의 아버지지. 박태보의 아버지였던 박세당을 불러서 충신 아들이라고 치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박세당이라고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박태보의 아버지. 얘를 불러다가 아들을 칭찬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 이걸 쓴 겁니다. 알겠죠?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이걸 전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작품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이건 결국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다. 또 하나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 작가는 박태보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거 봐서 결국에 작가의식이 강조되려고 여기 있는 이 박태보의 삶을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소설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소설 아니고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고전 사문은 끝났네요. 이제 뒤쪽에 현대 소설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 현대 소설 부분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뭐가 출제될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작품을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좋은 성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